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장기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장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일리가 있을까? 우리는 먹어야만 삽니다 그런데 쑤셔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 음식이 잘게 분해되고 소화되어서 이 영양분을 태울 수 있는 그 작은 단위로 소화가 돼야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이 고장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코에다가 줄을 끼고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입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삽니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아밀라제 여기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입을 통과하지 않아도 삽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입에서 주로 탄수화물이 소화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밀라제가 한 55% 정도 되고 그리고 45%나 되는 많은 아밀라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최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설령 문제가 있어서 입으로 씹지 못하고 콧줄로 넣어주어도 위장에다 바로 호수로 넣어주어도 사는 이유는 여기 최장에서 여전히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아밀라제가 분비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위장을 싹둑 다 잘라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위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소화효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 이유는 또 최장에서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 지방질을 소화시켜주는 쓸개를 딱 떼서 쓸개 없는 사람이 됐는데도 살아요 왜? 최장에서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효소도 나와요 세 가지 3대 영양소를 소화시켜줄 수 있는 모든 효소가 여기 최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소화가 됐다 손칠지라도 그래서 혈관에까지 다 소화된 포도당 뭐 얘들이 잘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태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당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소화가 잘 됐어도 그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인슐린 홀몬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 홀몬도 어디서 만들어져요? 최장에서 그러니 최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드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제일 깊숙한 곳에 감춰놨습니다 떨어져도 둥그러도 보호될 수 있도록 여기 배 속에 있지만 위장 뒤에다 숨겨놨어요 앞으로 떨어져도 괜찮아 또 등으로 떨어져도 등뼈가 막아주게 되어 있어요 또 대장 뒤에 숨어 있습니다 횡행결장 뒤에 이렇게 깊숙이 감춰놓은 이유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공짜가 없어요 너무 깊숙이 감춰놔서 좀 문제가 생겨도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발견이 잘 안 돼요 초음파로도 찍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소중한 것이니까 미리 미리 잘 관리하고 보호해 주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좀 잘못 관리를 해서 이 최장이 염증이 생겼고 그리고 또 암이 생겼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치료가 될까? 최장암을 치료하는 데는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르는 수술요법도 이미 수술을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장암은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20%나 25%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이상 진행된 다음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제를 그러면 쏘다 부면 되지 않겠느냐 최장은 뇌성이 잘 생겨서 항암제도 잘 안 듣는 편입니다 방사선으로 쏴서 죽이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십이지장에다가 담당에다가 비장에다가 대장에다가 그 암만 어떤 정조준을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죽인다고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최장암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이 논문만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논문 서론이 다 똑같아요 정말 무서운 병인데 아직도 뚜렷한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찾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5년 생존율이 6%밖에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쪽 치료에 가장 앞섰다고 그러는데 12% 다 동원했어도 그래서 이 최장암을 치료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식이요법 쪽에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장암 치료제 대충 이것저것 치료제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만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아 이건 진짜 최장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만 논문으로 입증된 것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장암 치료제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왜 먹지 말아야 될까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먹을 때 최장암이 발생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공통점은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최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뉴트리션 리뷰 2017년 11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식이 패턴 어떤 식사를 주로 먹느냐 하는 그 패턴에 따라서 최장암 발병률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여러 최장암에 관계된 연구 논문들을 다 종합하고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러 논문을 발표하는 그걸 찾아내는 펀메드나 웹업사이언스 여러 논문 찾으려면 들어가는 그 사이트에서 2016년 6월 15일까지 최장암에 대해서 발표된 모든 논문을 찾았어요 몇 달 찾아야 다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최장암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문들이다 하는 16개 연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개는 코호트 연구인데 이건 보통 몇 십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십 년을 쭉 쫓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논문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인정해 주는 스타일의 연구예요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돈이 많이 드는 자금입니다 그거 8개나 통폐합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분석하면서 발표했는데 그 결론을 보니까 동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붉은 육고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생선도 들어가요 여기 그리고 닭고기도 들어갑니다 그런 동물성 식품이나 또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 주로 서양 사람들이 먹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다른 것 다 똑같이 통제해도 최장암에 상대적으로 걸릴 위험이 1.69배 내지 2.4배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거의 두 배 이상 그런 사람들이 최장암에도 많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거 안 먹으면 뭐 먹겠어요? 과일 먹고 채소 먹고 곡식 먹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섬유질이 많은 그리고 항산화제가 많은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50%밖에 안 걸려 다른 사람들 200% 걸리는데 50%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장암은 무엇보다도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최장암에 걸릴 위험이 특별히 1.69배 내지 2.4배가 더 높다 그러면 망가지기 전에 안 망가지도록 잘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은 동물성 식품은 안 먹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과일, 채소 여기에는 비타민, 항산화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섬유질은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깃덩어리 먹어도 대장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소화돼서 그래서 약을 먹을 때도 대부분 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코팅된 캡슐 속에다가 약을 넣지 않습니까? 장에 내려갈 때까지 녹지 말라고 그런데 섬유질은 사람이 분비시켜주는 소화 효소로는 절대로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소장,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냥 대변으로 다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시래기 줄기 같은 게 맨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그 대장 속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내 세포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얘들은 내가 먹은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는 두 패로 나누어지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유익균은 눈치가 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에티켓이 참 좋습니다 이 밤 누가 먹어준 거예요? 주인 양반이 먹어준 거니까 주인 양반이 좋아하는 것은 안 건드려요 얘들은 그리고 주인 양반이 먹고서 무슨 술을 써도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을 주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나는 버린 것이니까 이삭죽기 하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양심이 바른지 야 그래도 주인 양반이 이거 먹어줘서 내가 먹고 사니까 하고 그 섬유질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바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은 이 지방질을 잘게 잘게 잘라주면서 아무리 소화를 잘 시켜줘도 지방은 탄소 탄소 탄소가 쭉 사슬로 연결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탄소 고리가 20개 이상 크게밖에 잘라주질 못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유익균들은 그 탄소 사슬을 4개 내지 6개짜리가 될 정도로 아주 잘게 잘라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숏, 쉐인, 패티엑시드라고 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에요 사람은 이걸 못 만들어내요 미생물만 만들어내요 그것을 자기가 실컷 먹고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얘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흑벽돌로 찍어서 집을 질 때에 그냥 흙만 가지고 벽돌을 찍으면 힘이 하나도 없겠죠 거기에 지푸라기 넣어서 만들면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그것처럼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우리 몸의 뼈든지 근육이든지 머리카락이든지 얘가 만들어질 때 거푸집 없이 단백질만 싸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이 모든 조직의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마치 그 거푸집처럼 지푸라기처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유익균이 많아서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이빨도 철처럼 단단해요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고 굉장히 단단해요 근육도 두부살이 아니고 탄탄하고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몸무게가 똑같이 나가는 것 같아도 누구는 굉장히 튼튼해서 그냥 대청봉에서 불러 떨어뜨려도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살짝 헛발만 디뎌도 부서질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다?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인 거예요 면역세포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면역세포를 만들 때에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면역세포는 일당 만입니다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한 마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다? 유익균이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섬유질이니까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 속에는 1도 없습니다 섬유질 바로 채소, 과일, 현미 껍질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여기 있는 친구를 위해서 잘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쇠장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와서 찝적거려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망가집니다 이게 연구 결과 적어도 이 채식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고기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막 2배 이상 쇠장암에 잘 걸리는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50%밖에 안 걸려요 이 정도로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논문을 쭉 찾아보니까 옛날 논문에는 붉은색 육고기는 쇠장암에 안 좋은데 닭고기는 괜찮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쇠장암 걸리기 싫으면 스테이크 이런 거 먹지 말고 닭고기로 바꿔서 먹으면 안 걸린다 이렇게 나온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큰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통닭이 더 해롭다는 거예요 통닭 먹으면 쇠장암에 더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걸렸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치킨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자 한번 연구 결과를 봅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캔슬 2013년 2월에 발표된 논문인데 그 전에는 닭고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소고기 먹지 말고 붉은색 고기 먹지 말고 쇠장암 안 걸리려면 통닭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논문들의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쇠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많이 걸리고 어디는 전혀 안 걸리고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쇠장암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 걸리느냐 안 걸리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 있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열 개 나라 이상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유럽에 있는 열 나라에 되는 열 나라에 사는 사람 한 나라만 하면 민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유전자가 틀린데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열 개 나라에서 47만 7202명을 뽑습니다 뽑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두꺼운 설문지를 당신은 지금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어떤 음식을 지난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까 저도 이거 해봤는데 하다가다 집어쳐요 너무 두꺼우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하여튼 공을 들여서 다 받은 거예요 그중에 몇 개를 표시를 안 하면 실컷 받았는데 이건 버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딱 받아놓고서는 2008년까지 이 사람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고서는 2008년도에 보니까 그중에서 865명이 최장암이 새로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음식 좋아한다고 그랬지 고기 좋아한다고 했나? 과일 좋아한다고 했나? 이걸 컴퓨터로 다 돌려서 최장암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찾아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가금류 닭이죠 닭을 먹는 사람들은 최장암에 걸릴 위험이 하루에 50g 더 먹을 때마다 그냥 한 손에 들어갈 정도 무게입니다 50g이면 닭다리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을 때마다 안 먹는 사람들보다도 최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1.72배나 높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연구이고 특별히 이렇게 설문지를 미리 받아놓고 앞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연구하는 이런 식의 연구 방법은 나머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한 걸 다 뒤엎을 정도로 그냥 인정해 주는 그런 권위 있는 연구인데 이 닭이 왜 이렇게 나쁘게 나올까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괜찮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옛날 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놀던 닭이 아닙니다 닭 키우는 가보세요 수만 마리를 키웁니다 그 한 마리가 크는 게 A4용지 한 장 종이 안에서 평생 살다가 잡혀가 죽어요 날개 한 번 못 핍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거기다가 한 마리 병 들었다면 그지 망하는 거죠 병 든 다음에 약 줄인 게 아니라 미리 항생제를 줍니다 그래서 요즘 통닭은 항생제 통닭이에요 그걸 먹으면 그 항생제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장으로 들어가겠죠 미생물 죽이는 약이 들어가서 여기 미생물을 다 죽여요 다 죽는데 그중에 질김놈 몇 마리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저 들력에 곡식이 더 질겨요 잡초가 더 질겨요 잡초가 질겨요 거기서 살아남는 놈들은 대부분 질긴 놈들인데 유해균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항생제를 몇 번 먹으면 다 죽어 그런데 살아남는 애들은 유익균이 아니고 유해균만 살아남는데 뇌성균으로 살아남아요 아주 그냥 지독한 놈들이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 몸에서 지금 이 균들이 먹고서 뱉어놓은 그 작은 물질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치매도 걸리고 파킨슨도 걸리고 유마티스 환절염도 걸리고 자폐증도 걸리고 지금 이쪽에 대한 연구가 막 터져 나오는데 내 세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생명체를 지금까지 연구를 안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불질병은 여기 장내 미생물계를 바꿔주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오늘 저녁에 짜장이 먹고 싶네 그럼 이거 누가 먹고 싶다고 신호 보냈을까요? 내 세포가 보낸 줄 아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세포보다 더 많은 또 다른 생명체가 여기 있는데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가? 미생물이 보낸 신호라고 밝혀집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판이 잘못 짜졌어 이미 옛날에 잘못 먹어서 유해균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으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것만 땡깁니다 얘들은 콜라를 좋아해요 얘들은 설탕을 좋아합니다 설탕 소화시킬 게 없어 그냥 다 분해된 당분 하나니까 그냥 받아 먹고 내놓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들이 이걸 계속 달라고 하는데 밥 10시만 되면 라면을 달라고 그래 얘들이 내가 아무리 안 먹겠다 결심해 봤자 게임이 안 됩니다 10대 1의 싸움은 지게 돼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안 먹겠다고 하는데 내 속에 이걸 먹으라고 하는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도다 그 유명한 사도바울도 여기서 나는 죄인 중에도 교수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 처절한 좌절감을 느낀 정체가 요즘 과학적으로 밝혀지는데 이 미생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는 습관을 유지하는 한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얘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톡스를 딱 하면 관성의 법칙에서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미생물의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3주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이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도 밥을 먹는 한은 나도 모르고 속아서 얘들이 좋아하는 걸 먹게 되어 있지만 딱 디톡스를 하면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넣어주지만 이 유해균이 좋아하는 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주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이 유해균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디톡스 끝난 다음에 여기서 배운 대로 난 이제 라면 안 먹어 고기 안 먹을 거야 결심하면 옛날에는 결심 하나만 안 됐는데 이때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 미생물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역류성 식도염이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든지 아토피든지 파킨슨이든지 이런 정말 불치병으로 알려진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여기 백퇴대에 와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톡스 하시는 분들 그냥 디톡스가 아니고 이건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루어내는 것이니까 그까지 조금 허전하고 배고픈 거 가지고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닭고기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 닭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미생물계가 다 유해균이 판을 치니까 그 동네에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살거든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면역세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역세포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여기 최장의 암이 생겼어도 못 잡아먹고 자라게 된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항생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료값은 조금 들이면서 빨리 크게 해야 장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료에다 뭘 섞어서 줄까요 성장홀몬제로 섞어줘요 그게 통닭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장홀몬이 그냥 세포를 옛날보다 막 성장하게 정상세포 속도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닭 먹는 사람들 이 최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1.7배가 더 높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괜찮다고 그냥 맥주하고 맨날 먹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최장암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약 수준입니다 약 설포라판 여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인데 2019년 4월 달에 Molecular Therapy Oncolitics 이 저널에 발표됐는데 이 논문에 보니까요 이 설포라판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최장암에 자라고 성장하고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논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포라판을 먹어주면 이 속에서 MIR-135B-5P라고 하는 유전자를 깨워준다는 거예요 설포라판이 깨워주면 이 유전자가 또 RASAL2 유전자를 또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장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가 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최장암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항암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약이고 지금 이것을 약으로 개발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 예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되는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강력한 항암제인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서양에서 와서 밥도 없고 왜 먹는지 모르겠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최고의 항암제로 지금 증명이 돼서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몇 주 전에 우리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잘못 먹고 있어 대부분 그냥 끓는 그 솥 물에다가 잠깐 데쳐먹는다고 물에 넣었다가 뺏어먹죠 설포라판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는 그 유튜브 논문만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또 브로콜리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확과 채소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확과 채소가 뭘까요? 배추 종류 배추, 양배추, 상추 뭐 이쪽 계통들 있죠? 케일 이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등은 누구다? 다른 거 잎사귀 하나지만 이 브로콜리는 가만히 보면 좁쌀만한 게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전부 꽃봉오리입니다 생명의 봉오리 꽃봉오리가 그냥 싹처럼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생명의 신비가 여기 들어있고 그 속에 여러 성문들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항암제 넘버원으로 뽑히는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고 얘가 여기 최장암을 치료하는 효능도 구체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십자확과 채소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들을 봐도 일주일에 이 십자확과 채소를 보통 얼만큼 먹느냐 그런데 그거보다도 0.5니까 반절도 못 미치게 잘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일주일에 먹는 양보다 한 1.5배 정도 먹는 사람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최장암 발병률이 조금 더 먹는 사람은 40%가 더 낮더라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식품 중에서 이거 하나 한 컵 반 정도 먹었다고 해서 이런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의 약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또 정말 또 강력한 항암제 중에 하나인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최장암이 예방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22년 어떻게 3월달께 벌써 나왔나 몰라요 좀 미리 땡겨서 나온 것 같죠 2022년 3월달이라고 여기 분명히 나오는데 레스베라트롤은 RYR2의 발현을 싹이 트는 것을 억눌러서 최장암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치료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이 레스베라트롤은 특별히 심장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아주 강력한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레스베라트롤이 최장암을 치료해 주는가 하고 보니까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있어요? 많이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건 포도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 어떻게 먹어요? 씨는 다 기술적으로 다 뱉죠? 하나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다 뱉어요 그리고 또 껍질은 한 번도 씹지 않고 알맹이만 먹죠? 헛건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씨 또 씹어 먹으라고 씹어 먹으면 좀 틀리 나갑니다 어떻게 먹는 게 포도씨야 속에 있는 그 치료제 레스베라트롤을 잘 먹는 비결이 되겠어요? 포도제철에 포도를 밀가루 물로 싹 씻으면 거기에 뿌연하게 농약 묻어있던 게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그냥 카터식으로 되어 있는 녹즙기는 씨앗 하나도 바서지지 않죠 쌍기야로 되어 있는 녹즙기다 넣으면 그 씨앗이 다 바서져요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레스베라트롤이 녹즙 속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씨앗 속에 있는 거 뽑아내고 껍질 속에 있는 것도 이걸로 씹는 것보다 더 짓이겨서 거의 포송포송한 모래 수준으로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 레스베라트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포도 줄기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를 즙으로 짜보면 이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에 이 기어가 그냥 오버히트를 한 병 정도 짜면 자꾸 나와서 귀찮아야 하는데 그때 이 포도 줄기가 싱싱한 거라고 하면 가끔 하나씩 넣어주면 이 포도 줄기가 끈적끈적한 걸 다 끌고서 나가주기 때문에 막히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그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한 철에 짜가지고 막 끓여서 만든 포도즙은 효소가 다 죽은 거예요 돌멩이가 생깁니다 거기는 그런데 지금 바로 짠 것을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한약 파우치라고 팔죠 뭐 60, 70원밖에 안 해요 거기다 넣어서 짚어 딱 잠궈가지고 영하 15도 내지 20도씨 김치냉동고에다가 딱 넣으면 얼어요 얼면 효소가 정지가 돼요 1년이 지나도 고델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한 팩씩 해동시켜서 1년 동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 레스베라트롤을 아주 효과적으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포도보다 더 많이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 게 적어도 50배 이상 더 들어있는 것이 땅콩 싹입니다 땅콩나물이에요 콩나물처럼 똑같이 땅콩을 물을 줘서 키우면 이렇게 싹이 나겠죠 이거는 레스베라트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땅콩 싹을 먹으면 콩나물을 그냥 먹으면 어때요? 생 거 먹으면 비린내가 나죠 그런데 땅콩 싹도 땅콩입니다 얘는 생으로 먹어도 고소해요 비린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샐러드로 먹어도 되고 무쳐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도 되는데 땅콩보다도 얘가 싹이 나면서 비타민 종류가 굉장히 증폭이 돼요 그때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이 도대체 먹으면 암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 논문에서 발표된 바를 보니까 암이 잘하는 걸 그 레스베라트롤이 억제해 주는 메커니즘이 확인됐고 또 암세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어디 옆집 마실을 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동을 막아줘 전의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가 마실 가도 안 열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걸 찢어내고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또 막아줘요 그리고 암세포를 너 그냥 좋은 말 할 때 그냥 죽어라 자꾸 이 레스베라트롤이 아포토시스 암세포 사멸을 자극을 해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냥 암세포의 거의 모든 곳을 쫓아다니면서 막아주는 항암제로 알려져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 함유식품을 먹어라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쭉 나열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찾은 바로는 이 오메가3 이 음식을 먹으면 췌장암이 치료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와요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특별히 필수 지방산 그 중에서도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오메가3 지방산이죠 오메가3 지방산 이걸 먹으면 췌장암이 췌장암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 하면 그 필수 지방산 오메가3를 가장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서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췌장암 발병률이 0.41%로 낮아져요 60%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지방인데 동물성 지방산을 먹으면 2.51배로 발병률이 높아져요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필수 지방산인데 동물성 지방산은 주로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오메가3인데 동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생선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오메가3는 생선기름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걸로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바다가 옛날 바다가 아닙니다 모든 쓰레기는 홍수가 찾아오면 다 어디로 갈까요? 가벼운 모든 플라스틱병은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전부 바다로 가요 거기서 바수어져요 그래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얘들이 물고기가 먹었고 그런데 이런 순이나 중금속 이런 독극물은 대부분 수용성이면 무서워할 게 없어요 먹고 싸버리면 끝이지 그런데 지용성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생선 몸속에 들어가면 기름층 속에 들어가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이 맛있는 이유는 기름이 많아서 맛있는 것이고 그 기름에 주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최고의 생선이라고 일본 사람들 그 논문으로 많이 증명을 해줬는데 예전 오메가3가 하는 거예요 수온에다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 기름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등푸른 생선이 더 해로운 시절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선은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필수 지방산 오메가3는 뚜리인데 동물성이니까 이건 등푸른 생선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최장암을 2.51배를 더 많이 걸리게 해준다 그런데 식물성 오메가3는 41%까지 안 걸리게 떨어진다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특별히 오메가3에 대한 논문 때문에 막 학자들이 헷갈려요 언제는 전립선암 좋아지게 한다고 그랬다 어떤 논문은 더 나빠지게 한다고 그랬다 종잡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정리가 됩니다 동물성 오메가3를 먹었느냐 식물성 오메가3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가 이렇게 거의 0.41까지 내려가니까 한 60% 정도 낮아지는 거예요 40%까지 낮아지니까 60%가 더 감소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마시입니다 제가 이걸 2000편 논문을 아마시에 대한 걸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TV방송에서 강연을 할 때 강연을 했더니 아마시 막 그냥 신드롬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만 해도 며칠 강연이 올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약입니다 이거는 이 아마시의 41%가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 41% 중에서 54%가 그 귀한 오메가3 지방이에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보다도 이 아마시 속에 있는 오메가3는 44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선 먹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얘기가 그 오메가3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성 오메가3와 식물성 오메가3를 이제 구별해야만 답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생선 기름 속에 있는 동물성 오메가3보다도 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고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아마시를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들깨가 아마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들깨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무 나라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들깨는 전 세계에서 한국, 북한, 중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나와요 미얀마에다가 땅값 싸다고 누가 가서 심었더니 쭉쩡이만 나오더래요 그래서 들깨가 이 오메가3가 아마시보다 조금 부족하지 거의 비슷해요 이걸 먹으면 놀랍게 최장암 발병률에 이걸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을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암 치료센터로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 이 최장암 중에서 가운데 있는 최장관에 주로 많은 최장암이 생기는데 그 암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을 비교하면서 밝혀낸 연구 논문인데 뭔가 독소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돌연변이가 되면 이게 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최장암에 안 걸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기를 특별히 불로 구워서 먹으면 최간 선암종이 1.57배나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랑하는 것이 불고기인데 이 불고기가 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벤조피렌이 지글지글 탈 때 만들어지는데 그거 막 그냥 지글지글 탄 걸 맛있다고 먹는 거 보면 이건 벤조피렌 소고기 1kg을 굴 때 나오는 벤조피렌은 담배 연기 600개피 속에 들어있는 벤조피렌이 들어있어요 발암물질입니다 최장암도 이렇게 많이 증가시켜요 또 여기서도 치킨을 먹는 사람들은 2.09배 더 많이 걸린다고 이게 2022년 2월달 바로 엊그제 나온 논문이에요 이 통닭이 지금 옛날 방법으로 키운 게 아니라서 이렇게 여러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항생제 덩어리고 성약 홀문 덩어리 고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퀴녹살린이라고 하는 이런 발암물질이 들어왔는데도 거기서 만들어낸 독소를 다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해독을 시켜주면서 이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자라지 못하게 해준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C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오렌지, 딸기, 레몬 생각보다 감자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감, 입에도 많이 들어있고 고추에 많이 들어있고 피망에도 많이 들어있고 채식을 골고루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지천에 늘어져 있어요 이걸 먹으면 췌장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커큐민이 들어있는 음식이 이 췌장을 돌봐주고 치료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뉴트리언트 2016년 7월 5일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 커큐민이라고 하는 친구는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항암증식 암증식을 막아주는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특별히 암세포는 막 크는데 크려면 얘도 영양소를 받아 먹어야 되겠죠 신생혈관이 많이 발달합니다 암세포가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라고 하는 물질을 막 분비를 해요 그런데 커큐민은 암세포가 만들어낸 신생혈관만 딱딱딱 막아준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굶겨죽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큐민은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일을 해주고 또 암이 영양분을 받아 먹도록 신생혈관을 만드는데 그걸 다 차단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암세포를 결국은 굶겨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커큐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커리, 커리 뭐예요? 카레 카레 맛있습니까? 카레가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카레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인도에 가서 카레의 본고장 카레는 한국 것보다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선교 딱 끝나고서는 그냥 카레를 막 다 싹쓸이 해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카레는 그 카레가 아니에요 완전히 조미료 범벅이 된 카레 맛이 아닙니다 조미료 맛이지 원래 카레 먹어보세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카레가 항암식품이라고 하는 연구는 분들은 우리나라 카레가 아니에요 아마 그 카레 먹으면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 식품 첨가물 덩어리입니다 인도에서 나온 그 카레를 가지고 그 커리를 가지고 연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레를 그렇게 조미료 치지 말고 그냥 순수한 가루를 먹는 게 좋아요 카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카레에도 커큐민이 들어있지만 어디에도 들어있어요? 카레가 내내 생강과입니다 생강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몸이 찬 사람들은 녹즙을 짜서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채소가 대부분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거기다 찬 게 들어오니까 설사만 주룩주룩해요 그럴 때는 그 녹즙을 짤 때 생강을 한 토막씩 집어넣으면 설사가 안 나와요 생강은 따뜻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은 이 강황이나 생강을 물에서 끓여 먹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즐겨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거 없이 얘기하려면 몇 년을 강의해도 다 되겠지만 그냥 암에 좋아 이런 건 많아요 그런데 후지 최장암에 이렇게 실험까지 해가지고 나온 대부분의 식품들을 정리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알고 먹으면 치료 효과가 더 크겠죠? 하나만 먹지 말고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현대의학들도 특별히 최장암은 지금 병원에서 하는 게 다 받을 기회도 없겠지만 다 받아도 5년 생존율이 10%, 12%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뭔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식품에서 해답을 찾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논문에 다 똑같이 서론에 적혀 있는 것인데 이 식이요법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런 것을 또 맛있게 요리해 먹는 방법까지 배우셔서 먹으면 다 맛있게 정말 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있던 암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암덩어리 하나도 없이 큼집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에덴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